시엘은 누워있으면 풍기가 흐려진다고 자꾸 혼내 난 누워있을 때 일을 다 잘하는데 뭐지 힘내 잘 막을 수 있지? 아야? 아야? 퐁 트랜스 펌! 하! 내가 혼내준다 째! 내가 혼내준다 째! 하! 전무 쏠게! 하! 친구를 괴롭히면 못사! 자! 맞삼될 시간이야! 전무 쏠게! 전무 쏠게! 낮잠 수업이 있으면 공부는 일이 훨씬 올라갈 텐데 도푸신 분들은 그걸 모른다니까